온타리오주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유급병가 사용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자격을 갖춘 온타리오의 근로자들은 코로나19 테스트를 받거나 백신 접종을 하거나 자가 격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일 동안 하루 최대 2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 하는 온타리오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한편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근로자 소득보호 베네핏은 2021년 4월 처음 도입되어 여러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몬테 맥루튼 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유급병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타리오주에서는 7월 10일부터 16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8%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유급병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온타리오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